우와! 예섬의 부대 2800 라게타를 포위하러 가는 중 자... 130 대 1100 올 수 있을까요? 와주면 무조건 먹죠? 자자자자자자자 붙었다 붙었다!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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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뺏기고 붙었다 대박 2800명이 있었던 근데 왜 2800명이었는데 800명까지 준거죠? 라게타 370명이서 왔는데? 이게 뭔 일이죠 근데? 먹겠습니다 와... 와 5칸이야? 21명이네 영주? 와 대박 와 우리 부대 겁나 작아 이거는 자동을 돌려야겠네요 제가 부대가 너무 적게 배정이 돼서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네요 전략적으로 와... 자 이번 전투에서 저희 부대가 3명을 잡았구요 동료 부대가 저희 가문 부대가 5명을 잡았습니다 저보다 일을 잘했어요 자 빨리 처형 하죠 바리샤 처형 여자 영주 비율이 엄청 높네요 마타 처형 라자나 처형 수키나 처형 아지나 처형 카힌 처형 아다스 처형 파르자나 처형 댕겅 야... 영주 많이 잡았... 여기서 8명을 잡았고 여기서 13명 그리고 제국들은 많이 잡았습니다 스토지아도 많이 잡았구요 멸망 안 했지만 그리고 북부제국이 멸망했고 블란디아가 살짝 남아있는데 블란디아는 영주를 거의 안 죽인 것 같은데 의외로 가장 먼저 망했는데 구역구역 살아남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와 스토지아는 갈 것 같네 자... 이제 남부를 쳐도 될 것 같죠? 2800이 사라졌기 때문에 남부를 빠르게 이제 아웃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남부로 가겠습니다 어! 라가이아 여왕군대다 라가이아 여왕님이 30... 어어! 빨리 가야겠다 바라구성을 도와줍니다 여왕님 정말 오래 사셨거든요? 제 손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공격 갑니다 끌어내려서 칩니다 우리 병수들 뭐해 와 근데 병질 되게 낮다 남부 그치 여태까지 남부도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많이 소모가 돼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 혼자 싸우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아 우리 붙었다 자 이 공병들 빨리 패달라고 자... 싹 잡아먹었으니까 추가 오기 전에 빠지겠습니다요 어! 강 건너온다 아 강 건너오고 있습니다 잘 끌어들였으니까 이제 덮치겠습니다 이제 덮치겠습니다 자... 잡아먹었습니다 빠져야겠네요 60미터 50미터까지 왔습니다 돌진 빼고 자동 돌릴까요? 많이 잡았으니까 아 왜 밀어 자동 자 이번에는 셋... 여섯... 여섯 명 여섯 명 잡았습니다 처형하죠 너의 이름은 파...가리오스 파가리오스 빠가... 아니 제노 다음 제노 처형합니다 어! 여왕님이다 여왕님 마지막 파티르 아리아다 마베아 처형 아 여왕님 할 말 있으세요? 음... 헛짓거리 하지 마라 달아난다든지 말이야 늘 누군가 널 지켜보고 있을 거야 눈이 졸린 눈인데? 맹세컨대 아니요 당연히 도망갈 수 없죠 제 손에 죽을 거기 때문에 여왕님 잘 가시고요 댕겅! 좋아요 볼까요? 자 남부 제국의 어어! 어! 너무 평범하게 생겼는데 투리아도스로 바뀌었습니다 남부 제국의 왕이 쓰읍... 하아... 라가이아를 좀 쳐볼까요? 라가이아 여왕님 하... 65세까지 장수하다가 도바가 처형을 했다고 떠있습니다 아... 주변에 귀를 기울이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잊지않고 보상하는 자라는 평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었죠? 주둔군 300과 도라틸라의 800명 도라틸라 뭔가 되게 생소한 이름이네요 도라틸라군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도라틸라군이 열심히 열심히 공성하는 거 기다리겠습니다 이거 못... 못 밀지 않나요? 300명 있는데? 800명으로? 뭐... 구경하고 있죠 열심히 어어어! 어! 하하하하 이게 뭐... 머선일이야 야 뭉쳐봐 그렇지! 하하하하 다 모여 다 모여 200명도 합류해 그렇지 1100대 800명 아 맛있겠죠? 아이 제가 모은 병사였으면 내 말이 따로 쓸텐데 지 멋대로 싸우라고 막 하고 있죠? 좋아 빨리 싸워먹어 와 많아 이렇게 개판으로 싸우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깎아내야겠다 자 지금 개판으로 닭돌에서 싸우고 있는데 제가 열심히 잡아서 어떻게 손해를 메꿔 보겠습니다 아아 던지지마 겁나 아파 우와 이렇게 이 그만큼 끌어들였으면은 우리 병사들이 여유가 있겠지? 아 여기서 추가나오는구나 와 추가 나오자마자 벌집을 어우 하하하 어우 너무 많아 빼고 자동돌리죠 이거는 상대하에 추가 가까우니까 자 자동 자 먹었습니다 자 이번에 영주를 많이 잡았습니다 동료들이 둘을 데리고 있었구요 나머지는 다 제가 잡았습니다 저희 부대가 6명 9명이나 잡았네요 아까 4명이였었나요? 6명이였었나요? 6명이였나요? 그럼 15명이네요 베네스테아 몇살인거야 그런거는 알지않는게 좋겠죠? 되게 작아요 카르스탄 슈네시오스 칼리니아 처형 안...이...아? 아니야 아이어 처형 콘스탄틴탈리아 아하하 이름 멋있다 처형 도라틸라 처형 엘리스래요 와아 정석이다 동화주인공 처형 이상한 나라로 보내줬죠 메게티아 마지막 처형 좋아요 많이 잡았네요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루를 음 2천명 남았구요 왕도 바뀌었어요 여왕님이 왕이였는데 확찍식해졌죠 지금 자 이렇게 이렇게 강해보이기라도 하던가 칼라도그처럼 자 아세라이랑 둘 합쳐도 우리나라의 절반정도 밖에 안됩니다 남부제국이 어? 가문이 한줄이 됐어요 일곱 가문 남았습니다 이정도는 봐야죠 이야 많이 죽었네 아 여기는 튼튼하다 여기는 근데 아이가 좀 많네요 빨리빨리 밀어버리면은 여기도 조금 남았구요 어우 여긴 되게 세보인다 투구 다 끼고 있네요 여기도 근데 애가 없네 저기는 우리 가문도 애가 없습니다 전사만 있을뻔 어 여기도 많이 잡았네 이제 남부제국은 거의 안 남았군요 병사 모아서 한번 다 싹 밀어버려도 될 것 같아요 라게타 뺏겼나? 안 뺏겼네 저기는 아이가 잘 막고 있네 이게 뭐예요? 남부제국인데 보라색이에요? 저거 북부제국 색깔 아닙니까? 이상하네 버그인가? 파랑색 여기는? 세개 도시 세개 먹으면 그냥 사라질 것 같은데 영주도 별로 안 남았고 일단 병사를 어떻게 할까요? 불러서 한번 확 좀 이따 정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병사를 좀 모으구요 아크소울 같은 게임이거든요 쿠자이트 세력이 바타니아 세력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아 지금 남부를 없애버리기 너무 좋은 타이밍인데 영주 많이 잡았으니까 놓아주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 정도가 있다고? 어 좋아요 어 나는 좋죠 이렇게 짜잘하게 여덟 명이서 와주면은 난 오히려 이득이죠 내가 내가 아프지? 아 아하하하 너 15%만 대봐 야야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3%만 기다려줘 ets neat exchanges 가서 네 좀 물어보기 д